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살다 보면 달라지며 처한 입장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어떤 환경과 어떤 입장에서든 잘 살아보고자 애를 씁니다. 저는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편인데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여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여유. 이 정도면 잘 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일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삶에서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얘기는요.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호호당 김태규, 더 메이커에서 편했고요. 저자는 30여 년 운명을 연구해온 명리학자인데요. 30년 넘게 사람들의 운명을 관찰하고 깨달은 바를 에세이로 풀어냈습니다. 책 속에서는요. 삶에 있어 늦은 때는 없다. 그저 나에게 주제가 있느냐, 테마가 있느냐, 또는 코드가 있느냐, 내 행동과 계획이 지향하는 말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가졌느냐의 문제일 뿐이다라며 인생을 관찰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되어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라며 위로를 해주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무심한 듯, 그렇지만 따뜻한 이야기 귀 기울여주세요. 되어가는 대로, 되는 대로 되어가는 대로 살라 이는 내가 운명의 숨겨진 이치에 대해 45년에 걸쳐 연구하고 검증한 결과, 얻은 결론이다. 이 말은 나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다만 이 말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되어가는 대로 살라고 하면 피동적 혹은 수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선입견일 뿐 수동적인 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름의 어떤 뜻을 품고 강한 의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 산으로 사냥을 떠난 포수가 있다고 하자. 당초 생각은 노르르 몇 마리 잡아올 생각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호랑이를 만나서 죽기 살기로 싸운 결과 호랑이를 잡게 되었고 그 바람에 전설의 포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가 하면 온 산을 다 돌아다녔지만 허탕치고 빈손으로 산에서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은 노르르 를 잡겠다는 것이었지만 호랑이를 잡아 대박이 날 수도 아니면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 보수의 삶이다. 물론 당초 뜻대로 노르르 서너 마리 잡아서 기분 좋게 소기의 성과를 볼 수도 있다. 되어가는 대로 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당초 목표는 노르였지만 결과는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빈손 맹탕이 될 수도 있으며 소기의 목표대로 노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경우의 수는 이것만이 아니다. 갑자기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노르사냥은 시작도 못해보고 산 아래 주막에서 며칠 쉬게 되었다고 하자 아 재수없어 왜 갑자기 발목이 이렇게 된다니 하면서 툴툴거리고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커다란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다. 예정대로 산에 들어갔다면 영락없이 잃었을 목숨 아닌가. 그럴 때 포스는 아이고 조상님들이 제 목숨을 살리려고 발목을 삐걱하게 하셨군요 하면서 새삼 조상에게 고마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경우의 수는 우리의 머리를 넘어선다. 실로 다양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 뜻을 품고 노력을 하되 마음 한편으론 되어가는 대로 살라는 것이다. 말은 말이고 실행은 실행이며 결과는 결과다. 저는요 이번 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가 있다. 좋은 일이다.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니 하지만 그거야 의지의 표명인 것이고 정작 그 일이 관철될지 말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다. 말은 말이고 실행은 실행이며 결과는 결과인 것이지 그것들이 자동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람의 뜻을 품었거나 소망이 있을 때 덜어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된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또 그렇지 않군간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기도나 기원을 할 때가 있기 마련이란 얘기다. 그런데 기도란 것은 다소 위험한 구석이 있다. 열심히 기도했건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기도했던 대상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야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무수히 반복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 하고 말이다. 그렇게 앞서 했던 말에 조금 더 말을 보탠다. 말은 말이고 기도는 기도이며 실행은 실행이며 결과는 결과인 것이지 그것들이 자동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뜻을 품었다고 뜻대로 다 되는 법도 없고 기도한다고 해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법도 없다. 말을 했다고 해서 말을 했다고 해서 말 한바대로 되는 법도 없다.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니 이는 너무도 당연하고 명백한 이치이다. 이 말은 수동적으로 나태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하되 그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이는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살자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마음 자세는 자신의 소중한 삶을 도박에 걸었다는 말과도 같아서 이미 그 게임에서 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약한 마음으로 배수의 진을 치면 물에 빠져 죽기 마련이고 죽기 살기로 나가면 죽기 십상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마음 씀씀이가 평상시에 마음이 되어선 안 된다. 진지하게 승부에 임하되 결과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안 되면 달리 방법을 취한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결국은 승리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 열심히 하되 아니면 그것으로 그만이고 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뜻을 품었으되 되어가는 대로 산다는 것은 지극히 강인하고 건강한 마음 자세이다. 일의 일비가 아니라 먼 안목으로 길게 인생승부를 가져가는 사람만이 되어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즐겁고 유쾌하게 살 수 있으며 또 크게 성취할 수 있다. 일에 집중하기 위해 기압을 넣다 보면 숨을 쉬기 어렵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숨을 참고 살 순 없는 노릇이다. 또 숨 한 번 들이고 내쉬는 것이 길고 낀 인생 경영이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다. 숨이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들이쉬고 또 내쉬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이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숨을 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뜻을 품고 목표를 가졌다 하더라도 마구 기압만을 넣을 일도 아니여 되어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야만 들숨과 날숨이 면면하게 이어질 것이다. 인연 만남과 헤어짐의 운명학 한때는 서로가 서로의 분신이라 할 만큼 좋은 사이였는데 지금은 최악의 관계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2, 3년 간격으로 찾아와 일을 물어보곤 하는 분의 가슴 아픈 토로다. 이성 간의 사랑은 아니고 함께 일하던 사이였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가 대단히 각별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의와 때를 물어보고 두 사람의 생년월일을 살펴보니 어떤 사정인지 10분 이해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어렵게 된 사정과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해줬지만 충분히 설명해주긴 어려웠다. 왜 처음에 감정은 소모되고 변해가는가 먼저 얘기할 것은 사람의 감정이란 것 역시 소모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말이다. 왜 소모된다고 말하는가 그 까닭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이나마 늘 변해가기 때문이다. 생각이 변하고 사상이 변해간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 변해간다. 생리적으로 화학적 조성도 늘 변해가고 있으니 당연히 사람의 감정도 변해간다.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 역시 시간과 함께 변해간다. 왜 처음에 감정은 소모되고 변해가는가 이를 달리 말하면 저마다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생 항로라는 말이 있다. 우리 저마다의 삶이 마치 배나 비행기가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다. 인생 여정이란 말도 비슷한 말이다. 저마다의 여정과 항로가 있는 까닭에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는 경우는 사실 대단히 드물다.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라 하겠다. 수십 년 된 부부도 황혼 이혼을 하듯이 한 사람이 서울을 떠나 동쪽으로 길을 가고 있었다. 조금 가다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서로 말문을 트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 두 사람 모두 동쪽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길동무도 할 겸 함께 길을 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숙박도 같이 하면서 즐겁게 길을 갔다. 그런데 며칠을 가다 보니 한 사람은 강릉으로 가는 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봉화행인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의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아마 땅이 원주 외곽에 이르러선 갈라서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서울을 떠난 두 사람이었고 또 두 사람이 우연히 동쪽으로 길을 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길을 갈 순 없는 일이다. 모든 인연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맺어진다. 인연이란 이런 것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원주 외곽까지였던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 그 어떤 인연도 실상은 조건부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두 사람은 원주 외곽의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 한 잔 쓸로 석별의 정을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정답이다. 객정이란 말이 있듯이 서로가 특별한 환경에서 만나서 행동을 함께하다 보면 짧은 시간일지라도 짧은 시간일지라도 각별한 정이 들기 마련이다. 이에 헤어지면서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돌아오면 그것으로 끝이다. 한때의 인연이고 서로의 생활이 있기 때문이다. 조건부 인연이었기에 때가 되어 그 조건이 달라지면 인연 또한 그로써 그치는 것이다. 그러니 원주 외곽에서 헤어지면 되는 일인데 그 사이에 각별한 정이 들었다고 해서 같이 강릉으로 가자거나 같이 봉화로 가자고 상대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때 한동안 너무도 좋아했던 두 사람이 최악의 관계로까지 갔다는 것은 결국 강릉행을 강요했거나 봉화행을 강요한 것이라 하겠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대단히 좋아하는 가닥이고 그로써 집착이 생긴 것이니 그게 불행을 낳는다. 서로가 서로를 아낀다고 해서 마냥 원주 외곽에서 머물 수는 없던 노릇이고 그렇다고 길이 다른데 상대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는 일이다. 인연이 끝난 것인데 서로가 멀어져가는 상대를 향해 원망하고 있으니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 된다. 이를 두고 우리는 흔히 못다한 사랑이라 표현한다. 사람은 고정된 사람이 아니다. 매시각 변해가는 것이 사람이다. 젊어서의 열정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새 사라지고 세상을 보던 눈도 어느새 달라져 있다. 내 눈에 그토록 아름답던 사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해가고 내 마음도 변해간다. 우리의 오관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감각의 제국은 시간 속에서 영토의 경계가 부단히 변해간다. 우리의 오성이나 가치관 또한 시간의 마무리를 견디지 못한다. 앞에 두 사람이 인연을 맺었던 세월을 보니 2002년에 처음 만난 2014년까지였다. 12년의 세월이니 실은 대단한 인연이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표출된 시점을 해와 달까지 집어서 말해 주었더니 대단히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갈등이 표출된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잘 지내보자고 문제를 봉합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문제였다. 다시 잘해보자는 마음을 낸 것이 결국 관계가 최악으로 가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말해 주었다. 그것은 집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열하고도 진지한 사랑이었다고 진정한 사랑의 감정은 어느 정도 집착과 치정이 동반되기 마련이라고 말도 해 주었다. 헤어진 뒤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뒷이야기나 여한의 몫이 없다면 그게 어디 제대로 된 사랑이고 진지했던 인연일 수 있을까.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기에 대단히 좋은 인연 즉, 서년이었던 것이고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 마음이 많이 아프니 악연이라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단맛을 봤으면 쓴맛도 응당 맛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단맛도 보고 쓴맛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참으로 좋은 인생이라고 나는 말한다.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 겪어가는 것 또한 좋은 인생이라는 말도 곁들인다. 물론 사람들은 단맛만 보길 원하고 성공만 이어지길 바란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동화책 속의 이야기와 같았으면 아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어린아이의 소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모두가 알고 있다. 모든 인연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맺어진다. 우리의 삶 또한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만 이어지는 아주아주 특별하고도 유한한 인연이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 동안 죽기 전까지 다양한 맛의 경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설탕으로만 삶을 채울 순 없다는 얘기다. 걱정하면서도 너무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간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에 아들이 운동한다고 자전거를 끌고 나갔다. 아들의 일진 운세를 체크해보니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살짝 걱정되었다. 한 시간이 넘어가자 왜 안 오지 하고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10분 정도 지나서 현관 쪽에서 자전거 들었다 놓는 소리가 들려와 마음을 놓았다. 걱정아 이제 좀 저리 떨어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수시로 걱정을 머리에 달고 산다. 이런 저런 소소한 걱정. 때론 골머리를 앓을 정도의 걱정 등등. 우리의 생활에서 걱정은 줄곧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나 그다지 반갑지 않은 친구이다. 걱정이 매번 현재의 삶을 너무 짓눌러선 안 된다. 며칠 전 상담에서의 얘기다. 직장을 잃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세월 도대체 뭘 먹고 살죠? 하는 푸념이었다. 늘 듣게 되는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 그러네요. 걱정되시겠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삶은 이어지는 법이니 말입니다. 이 또한 자주 해주는 말이다. 앞의 말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고 내 말 역시 그저 위로일 뿐이다. 모르는 길 그리고 미래의 시간에 대해 우리는 걱정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걱정이 매번 현재의 삶을 너무 짓눌러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 그리고 당장 큰 문제가 없다면 앞날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현재의 삶까지 망쳐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근침 걱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실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많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하고 근침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인 까닭이다. 근심 걱정을 하면서 궁리를 하기 마련이고 궁리 끝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근심 걱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그런데 근심 걱정이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때도 있다. 걱정 근심하면서 궁리하고 또 궁리해봐도 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기 마련인데 그 근심 걱정이 심해져서 비관적으로 될 경우 현재의 삶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하고 어느 선에서 그칠지 않은 문제는 삶의 중요한 기술이 된다. 나는 이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중용이라고 생각한다. 걱정하면서도 너무 걱정하지는 않는 마음 자세 그런데 이 기술 즉 중용의 마음가짐 근심하고 걱정하다가도 어느 선에서 멈추는 요령 또는 기술은 역시 어느 정도 삶의 연륜이 쌓여야 가능해진다. 염려해봐야 더는 안 되는 선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지 하는 요령은 살아보면서 조금씩 대강 어림짐작이 들기에 그렇다. 서점에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재미난 제목의 책을 만난 적이 있다. 40대 초반의 젊은이다운 재치가 느껴지는 흥미로운 책이었다. 그런데 말이지 이 친구야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건 역시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내려놓았다. 어쨌거나 머리가 무거운 젊은이들에겐 그래도 나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노력하면 다 잃을 수 있다는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략 20대까지 이고 마흔 근처가 되면 스스로 자신의 역량이 가진 한계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된다. 앞에 책도 딱 그 정도 나이에 작가가 쓴 글이다. 그리고 40대를 지나 더 나이가 들면 열심히 사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않을 도리 또한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근심 걱정을 떨쳐내고 싶지만 억지로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는다는 건 역시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것은 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인생길의 여행에서는 뭘 준비해야 할지 사전에 알 수 없다. 겪어보지 않는 이상 준비해야 할 것을 알 수 없으며 또 미리 근심하고 걱정해봐야 대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동물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람은 늘 근심과 걱정을 머리에 달고 산다. 하는 일이 조금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 근심하고 반대로 잘 풀린다 해도 혹시나 다시 어려워질까 걱정하고 조심한다. 모두 장차의 상황 전개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의 상황 전개를 예측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실은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이는 모순이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예측에 대한 노력이 실패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 사람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간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결국 살아가면서 조우하게 되는 타인과의 만남과 교류 속에서 인연이 생겨나고 또 그로 인해 인생끼리 정해진다. 즉 모든 것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내가 아끼는 인생 후배이자 화가의 얘기인데 어린 시절 서양의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나서 난 화가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었지만 이 역시 한 화가와의 작품을 통한 간접적인 만남이 그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렇게 화가가 될 마음을 굳혔다 해도 그것만으로 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후에 좋은 그림선생을 만나는 듯 적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서 점차 화가의 길을 밟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림에 대한 소질과 열정이 있었기에 작품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그 이후 화가가 될 때까지의 과정은 모든 것이 사람과의 만남과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물론 본인 스스로 예술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 되었을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이처럼 우리의 미래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생겨나고 변화하고 발전해간다. 그러나 우리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될지 사전에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노력이나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그려내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불가능하다. 이처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장차의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장차 또는 미래의 상황은 사전에 그려볼 수가 없으니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걱정과 근심은 사실 대부분이 불필요한 것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 대부분이 불필요한 일이고 감정 소모이자 지력 소모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일. 스스로 준비한다든가 노력한다든가 또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것 정도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아니 그렇다면 당신 호우당이란 사람이 상담 고객에게 해주는 조언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래에 그 사람이 만나게 될 환경이 환경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본인도 모르고 나 역시 모름으로 미래의 일을 그려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장차 흐름이 순탄할 것인지 역경을 만날 것인지 하는 점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말이다. 나머지 하나는 찾아와 묻는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일에 대해 그간의 경과와 시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 일에 성사여부를 정확하게 예단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인연을 만나서 성사가 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성사여부는 대단히 정확하게 추산해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오늘의 글은 근심과 걱정에 대한 얘기였다. 근심, 걱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기에 전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또 어느 선에서 그걸 내려놓을 것인지 하는 요령은 삶의 중요한 기술이며 중용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미래에 만날 사람을 알 수 없는 우리이기에 우리의 끈질긴 애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그려낼 순 없는 일이란 점 역시 얘기했다. 세상이 커질수록 나만 자가 지나니 우문한 개구리 이야기 정저 지화 우문한 개구리란 말이 있다. 통찰과 역설로 가득한 장자의 외편 추수에 나오는 얘기이다. 가을비가 많이 내려 황하의 물이 마구 불어나자 황하의 신인 하백은 야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내 물이 빵빵해서 물가가 저 멀리 아득한 것이 그야말로 내가 최고가 아니겠어 하고 득이 양양했다. 이에 황하는 호호탕탕하게 흐르고 흘러 마침내 바다로 나아갔다. 그런데 바다에 이르러 보니 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야말로 끝이 보이진 않았다. 하백은 깜짝 놀랐다. 온천지에 물밖에 없다니 이건 또 뭐냐 나보다 훨씬 크네 어쩜 이럴 수가 하백은 흠모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자 바다에 신 약이 나타나서 말했다. 우물한 개구리에겐 말이지 바다가 크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네. 자기 주변의 좁은 공간이 세상 전부인 줄 알잖아. 그런 놈에게 바다의 크기를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겠어. 하 참 그러면서 우물한 개구리 얘기가 나온다. 개구리가 바다 거북을 만나게 되자 우쭐대며 자랑질을 늘어놓는다. 내 사는 게 즐거워 우물가 위로 뛰어올라 놀기도 하고 피곤하면 깨어진 벽 틈으로 들어가 쉬기도 해. 물에 뛰면 양편 겨드랑이를 수면에 대고 턱을 물 위에 받치기도 해. 우물 바닥에 진흙을 발로 차보면 발등까지만 빠질 뿐 위험한 일도 없어. 장구벌레나 개나 올챙이 이런 놈들을 보면 나보다 못해. 그냥 우물 하나를 오롯이 차지하고 지배하는 이 즐거움 이야말로 최고야. 야 거북아 너도 한번 들어와 보지 않을래? 이에 바다거북은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헐 한다. 세상 좀 알고 보니 우물한 개구리가 부럽구나. 세상 넓은 줄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우하이다. 고등학교 시절 장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래 모름지기 넓고 큰 세상을 눈으로 보고 느껴봐야지 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다. 세상을 다 보진 않았으나 세상은 넓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다.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생각. 세상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 이제 굳이 가보지 않아도 세상 천지가 넓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그저 좁은 식견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어리석음만 경계하면 사실 우물한 개구리도 괜찮겠다 싶다. 물론 이게 어렵다. 보지 않고 겪지 않아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깨달은 자일 것이니 말이다. 멀리 나가지 않고 집안 뜨락의 나무에서 이파리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 천지에 가을이 온 것을 아는 경지이니 그게 쉽겠는가 하지만 모든 걸 떠나서 우물한 개구리가 망망대해를 돌아다니는 바다 거북보다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바다 거북이 산란을 위해 먼 바다에서 해안까지 와서 모래퍼를 기어서 알을 낳고 다시 돌아가는 영상을 본 분들이 많을 것이다. 새들이 알들을 쪼아서 먹어치우고 그럼에도 부하에 성공한 새끼 거북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파도치는 바다로 돌아간다. 동물의 세계 개고생이다. 우물한 개구리는 훨씬 편하다. 우물 안에서 짝만 찾을 수 있으면 번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머진 어려울 게 없다. 바다 거북에 비하면 말이다. 그러니 우물한 개구리 신세가 좋지 않은가. 우물한 개구리로 남을 수 없는 세상. 우리 인간이란 존재 이른바 휴먼 비잉이란 동물의 신세는 분명 자연 속의 동물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삶을 누린다. 인간은 그 자체가 사회적 동물이기에 어울려서 살아간다. 어울려 살다 보니 도저히 우물한 개구리로 남을 수가 없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주변의 정보가 순식간에 퍼진다. 누가 잘 살고 누가 잘해먹고 있으며 누가 어떤 짓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니 더더욱 우물한 개구리로 남아 살기가 어렵다. 모두들 사회란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란 사실을 알고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계층 구조이다. 그러니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싶어도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앞에 개구리의 말처럼 내 사는 게 즐거워. 우물가 위로 뛰어올라 놀기도 하고 피곤하면 깨어진 벽 틈으로 들어가 쉬기도 해. 하고 만족할 수가 없다. 우물한 개구리야말로 세상 뭘 모르는 덕분에 안분하고 자족 하면서 편히 살 수 있건만 말이다. 오늘날 사람들 특히 우리 사회는 저마다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분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분수 자기의 처지에 알맞은 한도 즉 주어진 몫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없다고 여긴다. 안분 자족 할 수 없는 시대 스스로의 분수와 그릇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 피라미드의 정점은 더 높아가고 중간 허리는 더욱 슬림해지는 시대 밑은 더욱 커져가는 시대 이런 극단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린 더 이상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우물 안에서 조금은 우쭐하고 자만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시대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등 따습고 배부르면 그만이고 젊어서 짝을 만나서 연애도 하고 운이 좋으면 자식까지 낳고 살 수만 있다면 최고의 삶인데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 시대는 그냥 온 세상에 오징어 게임이다.